안녕하세요. 기상청 오늘 날씨예보분석관 윤태입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곳이 많겠는데요. 일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해상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대부분의 해상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겠고요. 동해안에는 너울이 유입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전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강릉 21도, 광주 23도, 대구 22도를 시작해서 낮 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5도, 광주 28도, 대구 29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더 자세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레이더위성 중천명상을 보시면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충청권과 전북 서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충남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후 기압골이 차차 남아하면서 비구름대가 발달하고 다시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강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지상 예상 일기도를 보시면 제주도 남서쪽에 위치한 저기압이 한반도를 향해 서서히 북동진하면서 전국에 비가 오겠는데요. 이때 상층 5km 부근 고도기온 예상 일기도를 보시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차가운 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남아하면서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대를 더욱 발달시키게 되고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에서 4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더욱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하층 1.5km 부근의 상당온이 일기도를 보시면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따뜻하고 습한 난기의 영역이 한반도 남쪽 지역에 유입되면서 비구름대가 훨씬 더 발달하게 되고 전라 서해안과 지리산 부근 남해안에는 시간당 50mm 내외 더욱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내일까지도 이어지겠는데요. 내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을 보시면 전남권은 50에서 100mm가 내리겠고요. 많은 곳은 15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상권, 울릉도, 독도는 30에서 80mm가 내리겠고요. 일부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100에서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 많은 곳은 80mm 이상 오겠고요. 서해 5도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전라 서해안에,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강수가 내리면서 하천의 물이 급격히 불어나 위험할 수 있겠으니까요. 접근을 자제해 주시고요. 가시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있겠으니까요. 교통안전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너울 상황 살펴보시면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파주기가 긴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어 밀려 들어오겠는데요. 해당 지역에 머무르시는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해상에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까요. 해상안전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개의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분포도를 보시면 낮은 구름대에 영향을 받는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충청권 내륙과 남부지방에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주말 아침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오늘날씨였습니다.